축덕과 추말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수평 26번 준비 시작 와우! 와우! 일주일 동안 자극되셨나요? 네, 잘생겼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작은 가방이 포핑백에 넣어왔어요. 소지품을. 아, 파우치 같은 걸요? 네네. 되게 검소하다. 아니, 그럴 게 없어가지고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기대하셨던 거에요, 선물인 줄 알고? 근데 이거 오늘 다 이상한 거. 팬! 그러니까요, 이거 뽕PD가 선물해준 팬이에요. 이번에 무슨 축협에서 모나미랑 콜라보해서 볼펜을 만들었더라고요. 맘에 들어갖고 사는 김에 좀 여러 개 사서 나눠주고자. 여덟 친구도 줬어요? 네? 곧 줄 예정이에요. 배송이 평일날 왔더라고. 아니, 모나미는 우리는 뭐 협찬 안하나? 우리요? 네. 우리가 우리랑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축덕 숙덕? 아니, 내가 너무 많으셔서. 축덕 숙덕. 위야. 어, 해트 쓰면 좋겠다. 뭐 안하나? 우리는 뭐 협찬 같은 거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되겠어요? 여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제가 한번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관련 저희 제품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예쁘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쁘죠. 잘 써져요. 이거는 조금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위 제품이고, 좀 위에 가면 비싼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냥 보급형. 보급형이라고 볼 수 있고. 하위는 좀 이상하잖아. 아, 인사했어. 하위. 아, 그래. 왜이래. 미안합니다. 물이 쓰셨네요. 저는 모나미 볼펜을 되게 즐겼어요. 아, 똥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약간 좀, 저는 예전 스타일이어서. 제가 글 쓸 때, 이면제 뒤에다가 일단 옮겨요. 볼펜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핑을 쳐요. 평소에 글 쓸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안 치거든요. 바로 치면 글을 못 써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에 공짓자국이 아직도 있거든요. 여기는 모나미 세대인가요? 저희는 좀, 제도 요런 세대 아닌가? 저는 하이테크. 아, 그치. 하이테크. 하이테크, 하이테크. 이거는 볼펜 계열이고. 어, 네. 뭐 나를 더 볼까요? 제도는 차가쁘지. 아, 그러니까 제도랑, 저희 하이테크. 하이테크. 볼펜은 하이테크. 하이테크. 유니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색, 5색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갈아끼우는 재미가 있는데. 나 땐 말이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저는 영심이 쓰거든요. 영심이, 그러니까 이거를 놔두고, 워낙 볼펜을 많이 쓰니까. 영심이? 이, 이 심만 갈아끼는 거. 이 심을 영심이라고 해요. 아. 모나미의. 난 만화 캐릭터 말해줄 줄 알아요. 아, 이 심을 영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구점 가면, 영심이를 팔아요. 모나미 영심이를? 네, 저는 워낙 볼펜을 많이 쓰니까. 모나미만 쓰거든요. 이거 싸니까. 학구열이 넘쳐졌네. 아니, 진짜 좋은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칼 없을 때. 그, 원래 진짜 모나미 볼펜의 가장 취약점으로 뽑히는, 똥이 좀 많다는 것 같아요. 맞지, 맞지. 근데, 지금까지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써지고 별로 안 나와요.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좋다. 이게 빨강.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축구협회가 예쁘게 만들지? 그러니까요. 요즘 축구협회 사실 이슈도 좀 있어요. 그 팬들에게 이제 유래회원화 하는. 그 무슨. 아마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팬클럽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일단은 뭐, 일단은 10대 20대 팬들한테는 좀 안 좋죠 반응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니까. 근데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문화도.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들어올 때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지금 꽤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벽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냐. 그렇지. 는 거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합당한가. 그리고 그 값을 하는가. 그리고 그 값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이제 축구협회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 정당하냐 합당하냐. 내가 돈을 지불할 만하냐를 판단하지. 맞아요. 돈을 내야 돼?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잘 만들어야 되죠. 맞아요. 가신비라는 말 요즘 많이. 가신비. 네. 가격 대비 심리적 보상을 얼마나 해주는가. 아우 가신비. 가성비는 들어봤는데. 네. 그거랑 좀 다르게 요즘은 또 가신비를 많이 따. 좀 만족. 내가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이제 협회가 잘 고민을 해 봐야겠죠. 아니 이 기자는 평소에 뭐 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오늘 책을 세 권이나. 오늘 책을 세 권이나 들어보셨네. 아 이거 집에 있던 책을 진짜 가져왔는데. 쉽게 보는 축구. 축구 의학. 이거는 의사들이 보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이거는 축구 과학. 과학 축구. 피지컬 트레이닝. 오늘 AT기 관련된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아침에 지피는 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건? 300번의 A매치. 300번의 A매치. 이거 이따 질문 나오면 그때 잠깐 말씀드릴까요? 빨리.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책을 세 권 갖고 왔어요? 아니 근데 그냥 진짜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가 이제 설치된 이후로. 아이템도 엄청 많이 가져오시고. 팔쳐놓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우리 뭐 이 정도로 그냥 뭐 그런 걸 얘기해 보고. 그럼 청취자 사연 한번 바로 소개해 볼까요? 네. 김기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K리그 부흥을 꿈꾸는 축덕입니다.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올해 가족과 함께 전국으로 축구를 보러 다니면서 K1, K2, 내셔널리그, K3리그까지 관람을 다니는데요. K3리그는 어드밴스와 베이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면 리그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K7리그까지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프로이고 어디까지가 아마추어인가요? 리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K3 어드밴스 리그는 입장료가 없던데 왜 그런가요? 라고. 일단 질문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올해 가족과 함께 전국으로 축구를 보러 다니면서 K1, K2, 내셔널리그, K3까지. 왜 그러시지? 패키지 상품처럼 이렇게. 네. 근데 가족이 함께 나뉘신다니까. 늘 근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국 여행을 하기에 참 좋은 콘텐츠다. 축구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도시. 저는 그래서 과거에 요즘에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천 팬들이 제주 원정을 갈 때쯤 됐으면 배를 타고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수원 팬들이 부산 원정을 갈 때 KTX를 통째로 밀려서 원정을 가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은 뭐 각자 이동하는 분들이 워낙 또 많아졌으니까 되긴 했지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멋지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행사들도 K리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행 상품들 개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여행사들이 지금 해외 축구와 관련해서 많이 하죠. 되게 많죠. 되게 많고. 저도 지지난주 주말에 광양에 전남 경기 중계하는 것 때문에 순천을 거쳐서 갔어요. KTX 타고. 너무 좋더라고요. 순천 좋잖아요. 순천 진짜 이쁘고 좋아요. 호수공원인가? 나 호수공원에 일산에만 있는 줄 알았어. 정말 이쁘더라고요. 친한 친구 중에 지금 영국 본머스에 근무하고 있는 영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있다가 6개월만 잠깐 있으려고 하다가 2, 3년 있다 간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 분? 아니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영국에서 태어난 그냥 진짜 엔나노 섹슨족의 영국인인데 자기는 K리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본머스 구단의 홍보 직원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딜 가나 그 도시에 새로운 맛과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 어딜 가도 우리는 피쉬엔 칩스인데 그런 점에서 자기는 K리그가 제일 재밌고 그 친구는 그래서 매년 수원 유니폼도 사고 있어요. 수원 팬이에요? 네. 수원 팬이에요. 영국은 진짜 맛 얘기하면 요리, 음식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심해. 전 피쉬엔 칩스. 아니 세상에 내 얘기잖아. 책상다리를 튀겨도 기름에 튀겨도 다 맛있다니까. 아니 그 맛있는 감자하고 생선을 튀겨가지고 그 정도 맛은 다 내. 그게 음식의 전부잖아. 그들의. 지난주에 영국 갔다가 계속 먹는 게 막상 영국을 갔는데 먹는 게 중동요리. 인도요리. 이렇게 먹지 영국요리라는 걸 먹으면 영국요리가 없잖아. 맞아요. 참 요리 못해. 참 그러게 됩니다. 질문으로 못 들어가고 있네. 일단 네.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분류하는 기준은 지금 사실 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K리그1과 K리그2가 지금 프로리그죠. 네. 여기는 이제 주최한 단체가 한국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 아까 보신 실업축구리그가 있고 그 밑에 K3 어드밴스, K3 베이직 그리고 올해부터 K5, K6, K7 리그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상위의 프로, 그 다음에 중간에 세미프로 그리고 K5부터 7까지의 아마추어가 일단은 각각이 지금은 링크되어 있지 않고 링크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1부부터 7부까지 승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오래 걸릴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힘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은 K3와 K4를 만드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K3가 현재 어드밴스와 베이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셔널리그까지 통합해서 3부 리그와 4부 리그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반발이 있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실업축구 리그라는 원래 이름이 있고 이런데 왜 우리가 K3 약간 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고 기존의 K3에 있던 팀들은 우리가 왜 또 K4로 가야 되는가 라는 약간은 좀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축구연맹은 별도의 기구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일단은 실업축구연맹은 사라지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업축구 리그라는 데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기존의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조금은 남아있죠. 복합적이네요. 복합적이네요. 이게 이제 그 유럽축구의 스트럭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물론 영국도 이제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22부까지 있었는데 24부까지 24부로? 지금은 잉글랜드가 20부까지 있대요. 20부까지 있는데 그건 약간 변동이 있는데 20부? 근데 이런 20부가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20부라고 하면 이제 뭐 그냥 진짜 동네죠. 동네 축구팀도 다 아주 조그만한 동네이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구도 안 되죠. 진짜 동? 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다 축구팀이 있으니까 거기 감독도 있고 거기 구단주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팀이 쭉 체계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이바디 찰리오스틴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벽돌공장이 뭘 했다 노동자였는데 뭐 역전 이런 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인프로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리그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공 찾는데 너무 잘 쳐. 자네 축구선수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리그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K7 K로 다 통일한 거는 이거 이제 이름의 정체성 같은 경우인데 너무 이름들이 다 산발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K라는 걸 붙여서 쭉 다 가보자 나면서 이제 세븐까지 맞는 거죠. 조금 근데 아쉬운 거는 K리그1과 K리그2는 뒤에 숫자가 붙어요. K리그 뒤에 근데 그 밑에는 또 K3리그 K4리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저는 조금 세밀하지는 못하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들이 오케이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등록선수를 30만명까지 늘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등록선수를 30만명까지 늘려보면 팬과 함께해서 우리나라에 아무튼 지금 축구협회가 목표를 하고 있는 비전 2020부터 쭉 가는 그 중장기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축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200만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선수들을 등록하고 나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좋겠죠. 그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클럽이 셰필드 FC라는 팀이에요. 잉글랜드에 네. 잉글랜드에 셰필드 FC라는 팀인데 이 팀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7브리그에 어떤 팀이 있나 그럴 거예요. 가장 오래된 팀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되면 좋겠죠. 야구하고 축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야구는 음 이렇게 약간 이제 클로즈에요. 그다음에 축구는 오픈되어 있어요. 승강제를 인정하죠. 열어놔서 그 어떤 오르고 내리는 게 가능하고 야구는 이제 그 안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최고의 어떤 상위리그를 인정하는 거고 축구는 이제 오르고 내리고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옆부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게 근데 그래서 축구를 예를 들면 뭐 우리 내가 사랑하는 팀이 뭐 십매부에 있다라고 해서 그 지지를 거두질 않죠. 그런 기회나 뭐든 걸 다 인정하니까 얼마 전에 BBC에서 한번 봤던 거 같은데 아 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6브리그 팀이 관중 신기록을 세우는 6천명 주말 경기에 와 6브리그 있는 팀이에요. 네 6브리그 팀 영국은 그냥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그 프로리그와 넌리그 그 풋볼로 나눠지거든요. 4부 이하는 거기는 이제 프로가 아닌 다 아마추어 세인 프로라든지 아니면 네 그런데 6천명 아 아빠가 축구하러 갔는데 그거 보러 가고 요런 느낌인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셰피드에 있을 때 셰피드FC 경기 몇 번 보러 갔었는데 경기 끝나면 거기는 선수들하고 이제 관중들하고 같이 펍에서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저도 이번에 영국 같은게 13부 팀 때문에 갔던 거예요. 거기도 똑같아요. 끝나면 관중들이랑 얘기도 하고 피자랑 피멕하고 야 너 아까 플레이 좀 이상하더라. 그런 건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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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유럽에 가면 그런 풍경이 있어요. 되게 조그마한 동네를 딱 가서 호텔 갔는데 묵었는데 갑자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함성 소리 몇 번 들려요. 만약에 세 번 들렸다 그러면 뭐지? 이렇게 해서 다음날 지역 신문에 딱 나있어요. 우리 팀이 3대0으로 이겼다. 전혀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모르는 팀인데 지역에서 정말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 팀이 3대0으로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면 이 팀은 정말 축구 좋아하는구나. 로컬 잘 되겠죠. 자 일단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경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축덕숙덕 애청자입니다. 축구 감독 중에는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 출신 감독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출신 감독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라는 말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골키퍼 출신의 감독이 있긴 있는데 많죠. 많아요. 많죠. 우리가 제일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가 제일 낯익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는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사실 떠올랐던 사람은 귀네슈 감독. 서울에 귀네슈 감독이 골키퍼 출신이었어요? 퀄키 출신의 채널 귀네슈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젠 더 가깝게 느껴지려나? 케이로스 감독 아 그렇지 그러네 일하네 지금은 콜롬비아 콜롬비아 귀네슈 감독도 그렇게 케이로스 감독도 그렇게 키가 크진 작은 편 아닌가요? 별로 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케이로스 감독은 크지 아 그래요? 케이로스 감독은 나이에 비해서 크죠? 83cm 네 나이에 비해서 83cm 나이 열로하신 분이니까 골키퍼 치고는 큰 키는 아니네요 근데 케이로스 감독은 아무튼 세계적인 명장을 키워낸 알렉스 퍼거슨의 수석코치 계보를 입고 있는 사람일 정도로 전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손에 꼽는 그리고 최근에 결말은 별로 안 좋았지만 로페테기 감독 로페테기 감독도 골키퍼 출신이죠 그러니까 골키퍼 감독이 왜 적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필드 플레이어가 그라운드에 10명이 있으면 골키퍼는 1명이잖아요 나도 그렇다 10배 10배 그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경험의 공감이라는 부분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하겠죠 내가 한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공감을 통해서 팀에서 하나로 뭉쳐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골키퍼가 하는 이야기가 공감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겠죠 골키퍼 출신 지도자가 근데 그 부분은 많이들 깨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 지금 축구에서는 조금 덜 그렇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NBA 같은 경우에는 NBA 경험이 전혀 없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뭐 공감의 간극이라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야 내가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야 해봐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선수 출신이 훌륭한 지도자가 못 된다라는 말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야 내가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해봐 이렇게 강요하게 될 가능성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공감의 폭이 더 좁아지는 악순환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악리 생각나네 악리 계속 자기가 볼 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잘 찬다고 잘 수 있죠 악리라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했던 어떤 일가를 잃었던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 일원들은 부담스럽죠 야 야 야 너 그거 안돼? 이게 굉장한 일원들에게는 안돼요 난 안돼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그게 공감이 안되는거지 야 그게 안돼? 야 마르소이 턴이 안돼? 지단 감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그게 턴이 안돼? 그 볼터치가 안돼? 아 상황이 안 느껴져? 사람이 없잖아 볼라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이제 스타플레이어들이 가장 실수하는게 그거에요 저도 이제 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들이 지도자 할 때 제가 딱 한 말이 그거에요 다른 말을 안하고 감독님 나중에 감독님이 돼가지고 그거 하지마세요 그거 안돼? 그거 하지마세요 아 그거 하면 선수들은 안돼 그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반발하죠 뭐야 지는 뭐했다 이렇게 돼버리는거에요 그게 이제 라떼 되는거죠 라떼는 이게 돼버리는거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갖고 그 주제를 갖고 되게 오래 얘기했던 지도자가 황선홍 감독이에요 황선홍 감독이 부산감독 시절에 선수들을 굉장히 강하게 다그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황감독한테 아 왜 그랬냐 그리고 선수들은 솔직히 그 당시에 부산 선수들의 스쿼드나 그 뭐 재정이나 이런걸 봤을 때 황선홍 선수급에 사실 선수는 없었다라고 본다면 너무 과한 그런 다그친거 아니냐고 했을 때 황감독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안다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의 한계를 계속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한 번쯤은 우승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컵 대회나 이런 단기전에서 유독 더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거를 넘고 나면 자기도 뭔가 팡 터지는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골키퍼 출신 감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또 그 울버헴튼이라고 있잖아요 엥글랜드 이번에 도쿄비티임으로 불렀다 누누 감독도 골키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 이경선님이 물어보신 거는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아마 국내에 좀 정하셨을까요 국내에 국내는 아주 옛날에 계신다 함흥철 감독님이 네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 아시안컵 우리 1회 2회 우승 멤버 아 당시에 골키퍼를 하셨었고 어 이후에 이제 뭐 할렐루야에서 코치 감독하시면서 K리그 원년 감독상을 받으셨죠 우승을 했으니까 할렐루야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국내에는 적어요 이제 한국청 선생님이 계셨지만 되게 적은데 이게 아까 우리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하고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요런 부분 나올 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독 지도자 이런 걸 선임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스타 그렇죠 모헤바서 이게 되는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모헤바서가 지금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존중하되 지금 가리키는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모헤바서가 훨씬 더 큰 영역으로 아직은 좀 존재하는데 지금 깨져야죠 좀 깨져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퍼거슨 감독이 되게 유명한 선수 출신 아니었거든요 벵거도 아니었고 혹은 아예 무린요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뭐 안드로 비하스 보아스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유럽에서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깨져야죠 맞습니다 가리키는 영역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임정택 님이 저는 축구팬이고 선수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공대생입니다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물리치료학과나 스포츠의학과를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과를 가는 것이 더 유의할까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축구선수 출신이 전혀 아니어도 선수 트레이너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공대생인데 지금 학과를 또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음 다시 전공을 다시 하실 생각 갑자기 대답을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될지가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AT가 이제 선수 트레이너죠 선수 트레이너인데 몸도 쓰고 머리도 써야 되는 아주 힘든 직업 이게 뭐 개개인별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단은 부상 선수를 관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이게 트레이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닥터나 뭐 이렇게 많이 불리우는 거죠 음 음 뭐 하면 원래는 사실은 닥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 닥터는 진짜 말 그대로 의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그런 식의 의무팀 의학적인 지식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요 트레이너라기 그걸 트레이너에요 운동시켜줘 재활도 하고 그 우리 많이 월드컵이나 뭐 일단 경기 보면 에이매치 경기 보면은 어떤 선수가 부상 당하면은 막 열심히 뛰어 가시는 분이 있죠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AT 아 우리는 그냥 뭐 의무팀 팀 닥터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선수가 다쳤을 때 부상 회복 중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주요 선수들은 저기서 전술훈련하고 밖에서 이렇게 뛰일 때 같이 뛰시는 분들이죠 같이 뛰어주는 분들 그분이 AT 아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주영 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은 최주영 닥터가 쓰신 책이 이거예요 300번의 에이매치라는 책 보면은 근데 그때보다는 사실은 지금의 환경이 많이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열악하긴 해요 어떤 게 열악하긴 해요? 어 일단은 몸이 굉장히 고된 직업입니다 음 일단은 선수들의 근육이 뭉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뭐 밤이 늦은 시간까지 선수들은 일일이 다 마사지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마사지 뿐만 아니라 고주파 치료기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뭐 마사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비를 쓰시죠 그래서 사실 AT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약간은 그 선수들의 심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 그래서 경기를 못 뛴 선수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못 뛴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효과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복합적으로 일하시는 네 그게 단순한 지식 의학적인 지식만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단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박봉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농담처럼 AT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2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데 부담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 네 여유가 있는 네 일단 그러면 아까 심리치료를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은 좀 더 나눠가지고 심리치료사를 따로 두시기도 하죠 네 그거는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 분이 물어보신 건 물리치료학과나 스포츠학과를 가야되냐고 네 일단은 자격증을 따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격증이 국가공인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만든 협회 같은 데서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런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네 만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협회 같은 데 만들어서 재활의학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있을 거에요 단체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자격증을 따면 대한체육회에 이제 AT공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 AT공고가 났을 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뭐 파티타임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계약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아시안컵 때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계약직을 왜 2년 단위로만 하냐 뭐 이런 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어떤 그 특별한 전공이 그렇게 아주 뭐 하면 좋겠지만 꼭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뭐 전공했어요? 저는 심리학이요 이런 거예요 네 기자가 되기 위해서 신방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 저는 언론홍부학 전공했어요 뭐 안 어울린다 하하하하 뭐가 뭐가 어울리죠? 그러게요 언론홍부학 전공하고 전공 살려서 입사했어요 하하하하 근데 물론 뭐 물리치료학과나 스포츠요학과를 가는 게 좋죠 좋죠 네 좋죠 이거는 왜냐하면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거라 네 정의식도 필요할 거고 사실 기자들은 뭐 그냥 대충 따는 거 해도 되는데 이런 건 되게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에이티여 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죠 자격증도 따려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과들이 그렇죠 근데 아무튼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세상 쉬운 일은 없나 세상 쉬운 일은 없죠 없기도 하고 그 다음 축구선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 그럼요 제가 알기면 에이티 하시는 분들 중에 축구선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건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고요 여자분들도 유리해요 예를 들면 여자 대표팀 에이티는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 아무래도 몸을 또 다루는 부분에서 첼시의 그분도 아 그렇죠 그렇죠 유명한 이름이 갑자기 생긴 에이박 심지어 또 미모에 네 미모라서 화제가 되긴 했었으니까요 화제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취사연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청취사연 보내 어디로 보내면 되죠 fb골뱅이 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오늘은 아 죄송해요 그 본 이슈 아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지난해 연말쯤에 우리가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때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2파전이었는데 중국은 당시에 정부가 보증을 서야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정부 보증이 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분위기는 중국이 곧 비딩을 철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단독 입후보로 한국이 23년에 아시안컵을 유치하게 될 것이다 여름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되면서 그게 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AFC가 사실 그 DDMC라는 이제 굉장히 큰 중국의 스포츠 마케팅 기업을 일단은 홍보 마케팅사 마케팅 대행사로 일단은 AFC가 DDMC 네 를 하면서 DDMC가 기존의 3배 이상의 후원을 약속을 하게 되고요 AFC는 이제 중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시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시안컵을 훨씬 더 좀 상금 규모나 대외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확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증을 올해 서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문규 회장이 피파 카운슬 멤버 선거와 AFC 부회장 선거에서 연이어 낙방을 하죠 이때 결국에 중국이 지지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세가 훨씬 더 세구나 현재 아시아에서 그럼 AFC에서 우리가 선거를 했을 경우 이길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많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괜히 붙어서 지느니 그럼 그 시기에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 월드컵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이렇게 돌리게 된 상황 결과적으로 돌리게 된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018절 했죠 네 철회한다고 여자 월드컵은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자 월드컵은 앞서서 AFC 아시안컵은 우리가 준비를 해 온 거고요 여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피파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니네 혹시 남북 공동 개최 한 번 해보지 않을래? 아 진짜? 네 이게 물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장밋빛으로 전망되던 시절에 임판티노가 제안을 한 건데 임판티노가 일단 제안을 하고 있고 현재도 임판티노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공동 개최 네 실제로 의향선은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북에 동시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북한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현재는 우리나라만 지금 비딩을 제출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파는 괜찮다 니네가 단독 개최를 하게 된 뒤에 분산 개최를 하든 공동 개최를 하든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하자 우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파가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지금 피파와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구협회와의 지금 통로는 조금 또 조금 최근에 정세가 안 좋아서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피파와의 채널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보려는 부분이 있는 거죠 AFC 아시안컵은 다음 달에 이제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중국이 단독 후보로 해서 개최될 확률이 굉장히 유력해졌고요 여자 월드컵도 2023년 같은 시기인데 23년 월드컵은 내년 3월에 피파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년 3월? 네 아무튼 피파 카운슬 멤버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파 카운슬 멤버는 37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파 회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부분이고 비딩은 뭐 굉장히 치열합니다 9개국이 지금 여자 월드컵 개최요? 네 호주, 일본 뭐 등등 거기도 이제 대륙 돌아가면서 하나요? 뭐 그러려고는 하는데 여자 월드컵은 좀 특수성이 많아요 네 그렇게 남자 월드컵만큼 지금 뭐 하려는 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다 될 이유 때문에 자기네 이제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이라서 상황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전에 그때 우리 피파 카운슬 멤버에서 정몽규 회장 떨어졌을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관심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하면 좋겠다 남북이 같이 하면 여자 월드컵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진짜 한 개 도시만 떨어지는 방법 혹은 일단은 북한이 여자 축구는 강하거든요 매우 세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기만 북한에서 하는 방법 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하면 어우 어우 나 평안 가고 싶다 갑자기 저도요 얼마나 좋아 좋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남편 월드컵도 한번 같이 나중에 공동개최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때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다시 한번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 통일 이슈 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사실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다들 개최하고 싶어 하는데 했던 나라가 또 하려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 좀 했지만 두 번 세 번 개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통일 이슈 혹은 뭐 동아시아를 다 묶어서 중국 그렇죠 한반도 일본 뭐 이렇게 그게 임판티노의 욕심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임판티노는 임판은 중국 좋아하거든 네 임판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블라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스트 블라터 체제에서 개혁을 아무튼 추진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을 찍고 싶은 거죠 세계의 평화에 내가 기여했다 죽으로서 그래서 남북 공동개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피파가 주관하는 입세 월드컵 또 여자 월드컵 또 K리그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입세 월드컵이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잖아요 네 경기일전 어떻게 돼요? 좀 앞에? 5월 25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고요 5월 29일 수요일 새벽이죠 새벽 3시 30분에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고 6월 1일 토요일에 또 똑같은 시간에 새벽 3시 30분에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 성대가 포르투갈 남아공 아르헨티나 네 어떻게 뭐 유기자에게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20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간으로는 어제 그쵸 그 도착을 했죠 1차전이 열리는 비에스코비아와 네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 선수들은 다 모였고요 뭐 폴란드에 전지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두 차례 연습경기를 했는데 뭐 연습경기고 비공개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뭐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는 피파가 선정한 20세 월드컵에서 주목할 10인에 이강인 선수가 선정됐다고 이강인 10인에 들어갔어요? 아니 폴란드에 이게 우리 이번에 2세 월드컵이 유난히 관심을 더 많이 모으는 건 아무래도 이강인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예전에도 뭐 연령대 대표팀에서 월반하면서 좋은 월등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서 아마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실질적인 플레이가 얼마나 또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기대감에서 아마 관심이 많이 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20세 월드컵이니까 당연히 20세 이하가 나가는건데 이강인이 한두살 어린거죠 그렇죠 2001년생 월반 2살 막내죠 막내죠 근데 재미있어요 이강인 선수를 보면 과거에 선수들하고 조금조금씩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일 대척점에 있었던 선수가 저는 박주영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량이 출중하고 모든 미디어에 관심이 이 선수에게 좀 집중됐을 때 박주영 선수는 그거를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음 축구는 11명이 하는거고 내가 골을 넣는다고 해도 나 혼자 넣는게 아닌데 정답을 얘기했구나 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 네 그런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박주영 선수가 사실 언론에 제일 쓰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부탁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축구 천재 아 부담스러웠었나봐 내가 천재면 여기 있겠냐는거에요 솔직히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진짜 천재면 펠레같이 열몇살 때 월드컵에서 골 때려넣고 이래야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축구 천재라고들 하니 그게 굉장히 조금 안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거를 조금씩 조금씩 즐기는 캐릭터로 변화한거 중에 한 명이 이승우 선수라고 봐요 너무 많이 즐겼지 너무 많이 즐겼지 춤추고 맨날 난리 났지 그걸 즐기면서도 이승우 선수는 근데 늘 논란을 약간 몰고 다녔던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강한 승부욕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부릴 수 있는 또 좀 기질과 성질이 좀 있거든요 캐릭터 있어요 캐릭터가 있거든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강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지나와서 여기에 와있는거죠 이 친구는 즐길 줄도 알고 팀을 또 이렇게 아우를 줄도 알고 동생인데 형들이 참 이뻐하게끔 굴어요 맞아요 저는 그 광경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강현 선수가 하루 늦게 입소를 했죠 입소하는데 선수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안아주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강현 선수가 형들한테도 뒤에 가서 안기고 놀고 그래요 이승우 선수도 물론 그랬지만 이승우 선수가 약간 까부는 캐릭터에서 형들한테 야 이 자식 너 너 이렇게 지금 장난처럼 할거야 너 이게 장난이야 이런 캐릭터였다면 이강현 선수는 약간 형들한테 아이고 더 해봐 그래 그게 조금 차이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좋아보이고 재밌어 보여요 저도 사실 좀 속으로는 걱정했던게 이승우 선수를 봐서 그런지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선수 있잖아요 외국물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선수 이강현 선수도 좀 그랬기 때문에 한국 와서 이런 형동생 문화에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 또 두 살 차이 나서 부담스럽거나 형한테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뭐 이렇게 내용 보니까 총동생 너무 잘 지내고 그렇게 또 오히려 형들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애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아까 박주영 이승우 이강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시대 변화하고도 관통한다고 봐요 그럼요 축구선수가 특별하게 이렇게 변화한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럼요 우리는 예전에 이제 겸손은 중요하지만 겸손을 강요받았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겸손해야 돼 이 시대를 봐서 말을 적게 해야 되고 낮춰야 된다는 걸 강요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태도잖아요 사실 태도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나는 거 표현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자기를 자유롭게 얘기하는 딱 요즘 애들 보는 거 같은데 이강현 선수 보면 그냥 딱 요즘 10대들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요즘 애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요즘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또 10대라는 요즘 애들이야 하하하하 뭐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보면 그냥 뭐 저는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축구선수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버릇이 좋네 인성이 뭐하네 우리가 축구선수들에게 너무 과도한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냥 뭐 그냥 살아가는 거고 뭐 하는 거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물론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축구선수를 기술로만 평가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축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을 다 그렇지만 협업하는 거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팀워크를 얼마나 잘 갖춰지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이 친구의 이정료나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요 그럼 포크바 선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마이너스겠네요 정기 깎이는 거죠 정기 깎이는 거죠 처음에는 워낙 생기부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로텔리 포크바 이런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다 흉하는 거예요 감독들이 야 내가 저거 한번 저 성격만 고치면 축구적 기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저거 고쳐와줘 내가 한번 고쳐쓰겠어 근데 뭔가 아니 사람은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 성격은 낙천적이나 기분이 오락가락함 이렇게 써져있고 그쵸 감정기복이 심함 그렇게 써있겠다 근데 그렇잖아 누구나 다 제가 지도자도 그럴 거 같아요 내가 제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딱 하면 제가 바꿀 거 같아 다 안식구다 근데 또 간혹 그런 궁합이 또 맞아서 있을 수 있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또 못 버리는 거죠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스털링이라고 하는 메인스트로에 라임 스털링 이 친구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꿔 놓은 거 보면 물론 이거는 인성이 문제 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바꿔 낸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뭐 결정이 좀 부족한다든지 약간 팀플레이를 잘 못 한다든지 이런 거 같고 개인이 좀 너무 으쌰으쌰하는 거였는데 바꿔 냈단 말이죠 얼마 전에 FA 거 끝난 다음에 그 영상이 화제였잖아요 그날 골을 되게 많이 냈는데 끝나고 하는데 과르도 올라가면 딱 나와가지고 불러요 영상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중계 때는 안 나오고 스털링을 불러놓고 막 얘기해요 격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스털링이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정이 나와요 그거를 한 30초 정도 영상이 나와요 끝나고 끝나서 헤트트릭 했는데 네 불러서 막 격정적으로 있잖아요 막 불러놓고 막 코앞에 대고 막 격정적으로 스털링이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스털링이 자기가 트위터에 올렸어요 무슨 얘기였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막 너무 활 플레이가 좋았으면 자른다고 안아줘야 되는데 막 약간 나무라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아 걸어둘려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골 중에 하나가 제조스가 이렇게 때렸는데 골 라인 넘어가는 거를 스털링이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동료의 골이니 네가 때리면 때리지 말았어야 된다 그냥 제조스의 골 하기에 기다려줬어요 네가 때려서 네 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저는 스털링을 할 말이 있죠 근데 수비수가 거둬낼 거 같으니까 저는 때려 넣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과르도라가 막 그런쟁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과르도라도 대단하구나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쭈쭈쭈쭈쭈할 수도 있는데도 거기서 뭔가 팀플레이나 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팀을 위해서는 네가 그랬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핏대 세우시면서 얘기하시네요 봤어요 봤어요 되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번에 되게 다소곳하게 두 손 앞에 모으고 스털링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수비수가 거둬낼 거 같아요 그래도 안 돼 약간 그런 친구 같아요 원래 누가 뭐라 할 때 대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지 그래야 빨리 끝났잖아요 맞아 정말 입새 월드컵 근데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네 아쉬워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이유는 참 저도 좀 정우영 선수는 그래도 지난 그 유럽 출장 때 만나봤던 선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만나보고 싶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지금 바이렘 미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처음엔 그랬죠 아니 왜 불러놓고 처음부터 아마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는 모르겠는데 대회 직전에 합류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일부 언론에서 정정영 감독이 선후 관계나 인과가 좀 잘못되게 이렇게 표현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 이제 정우영 선수가 속한 팀 바이예른 투 미넨 투 라는 팀이 지금 현재 4부에서 3부로 올라가기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게 되면서 주축 선수인 정우영 선수를 쓰려다 보니까 그 플레이오프 기간이 5월 말에 돼서 1, 2차전을 뛸 수 없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정정영 감독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다른 선수를 1차전부터 갈 수 있는 선수를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사실이 아니고요 정정영 감독은 한 경기만 뛰더라도 그렇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윈헨에 얘기를 했었는데 윈헨에서 판단한 거예요 안 보내겠다 이 선수를 여기서 약간 팩트를 얘기해 드리면 그 국가대표 그러니까 풀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은 연령별 대표팀은 유럽팀도 그렇고 K리그 팀도 그렇고 대표팀에 차출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23세 20세 뭐 이런 대표팀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 선수는 못 오게 된 거죠 정우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친구들 또래 친구들하고 오래 발 맞춰 왔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정영 호의 핵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대표팀이라는 거 그리고 생애 첫 월드컵이라는 거는 또 굉장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20세 월드컵은 연령별 대표팀은 한 번만 거의 할 수 웬만하면 그래서 좀 아쉬워한다고는 하는데 윈헨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다고 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윈헨에서 로베리하고 로버 리베리하고 로베리하고 누가 나와야 되지? 누가 나와야 되지? 둘 다 둘을 합쳐서 로베리가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로베리가 로베리가 동시에 나가니까 메오대전 네 그러다 보니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이 네임드 선수를 일단 영입을 해야 하는 것도 목표이면서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아예 전력이면 솔직히 편해요 그냥 보내면 되니까 보내든 아니면은 뭐 이적을 시키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의 변수 중에 정우영 선수도 전력 구상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년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셈법이 이 친구부터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의 거치부터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헨이 뭐 임대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네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정우영 선수는 파생되는 결과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민현 입장에서는 음 이번에 입수 월드컵인데 어쨌든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긴 해요 네 그 아마 우리가 지난해 이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되게 어린 선수들의 기대를 받다고 한다면 그 세대가 이제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중심 세대가 될 거고 대표팀에 지금 입세대표팀이 그 뒤를 이어서 앞으로 한 10년을 책임질 멤버들이에요 네 워낙 멤버들도 되게 좋아요 지금 K리그 전세진이나 뭐 조용옥이나 혹은 유럽에 또 있는 이강인이나 해서 되게 멤버들이 좋아서 어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경기가 이제 포르투갈 인데 포르투갈도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20세 대회에서는 두 차례나 우승을 했던 감사합니다 이들과 메시가 나왔던 대회죠 네 그리고 최다 우리가 아무튼 뭐 우승 후보들하고 다 꼈죠 그니까 우승을 두 차례나 했던 포르투갈 그리고 최다 우승국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여섯 번이나 우승을 했으니까 뭐 어렵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이제 펠릭스 은 일단은 최종 명단은 들지 못했고 달로트하고 좋다라는 이런 소수들은 또 합류가 됐죠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네오엠 페레스 이 선수가 또 아까 말한 이강인 선수와 같이 피파에서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10명 뽑혔는데 어 뭐 남미에선에서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했는데 중앙 수비수로서 아주 뭐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우리의 장점을 지금 공격이라고 본다면 또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 그렇죠 약간은 온도차는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이 입새 월드컵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에는 메시가 나올 정도로 거의 그 나라의 말그든지 20살 아래의 선수들의 최고의 장면들이 다 나오는 데였는데 요즘은 어 원래 왜 그랬냐면 입새 월드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신분을 상승시키고 더 좋은 팀으로 가고 이런 거 발판이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입새 월드컵이 아니어도 프로팀의 유수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체계가 다른 루트가 생기다 보니까 꼭 이 대회로 모든 걸 다 힘을 다 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국가나 대륙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힘을 빼기도 해요 월드컵에 풀 멤버들이 다 안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런 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앞으로 아까도 10년을 좀 물론 손흥민 선수의 저는 그 이야기는 곱씹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팀 이강인 뽑혔을 때 어린 선수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나친 관심이 선수를 망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입새 월드컵은 좀 다르죠 어차피 그들이 나가는 대회이니까 네 사람들이 이강인은 되게 약간 신비의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뛰는 거 잘 못 봤어요 못 봤어 잘 못 봤는데 근데 이강인이래요 천억 원이었더니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뛰는 친구야 저도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마 그 궁금함에 장막이 거치는 약간 마지막 평가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또 못 봤어 못 봤어 골 넣었다는데 골을 이강인이 넣었다는데 신비로운 존재 어떠지 인턴면 봤어요 결승골 넣었다는데 못 봤어 벤투 감독도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5분만 좀 보여주지 이거를 좀 풀로 볼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지 그냥 뭐 기름기 빼고 지켜봐도 재밌을 거 같아요 맞아요 어떤지 그냥 그런 대회인 거 같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입새 월드컵도 있지만 이번 여름에 여자 월드컵도 있잖아요 네 여자 월드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6월 8일 토요일에 이제 새벽 4시 프랑스와의 첫 경기가 있고요 6월 12일 수요일에 밤 10시 나이지리와의 경기가 있고 6월 18일 화요일 새벽 4시 노르웨이와 또 경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다 다 시간대가 시간대도 오르지만 다 쎄 아 팀이 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프랑스는 개최국이기도 하고 뭐 여자 월드컵 여자축구에서는 되게 강팀이니까 노르웨이도 쎄죠 북유럽이 쎄니까 노르웨이에는 첼시 지소년 선수랑 띠노 선수가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첼시 여자축구팀 네 강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뭐 뽕PD는 여자 월드컵 뭐 기대가 많이 돼요? 어 여자 월드컵 기대가 되는데 뭐 황금세대다 세대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장슬기 선수가 좋아요 여자친구랑 이름이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시면 그런 동명? 아니 아니라 이름만 성은 다르고 아 슬기 아 장슬기 선수가 보는 플레이 스타일도 되게 활발하게 많이 뛰어다니고 공격가도 되게 많이 하고 성격이 되게 바뀌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원상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팀을 응원하고 선수를 좋아할 수 있지만 일단 팬카페를 가입을 하세요 아 가지고 팔로우는 했어요 아니 팬카페도 있어요 아니 팬카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미치겠다 슬기로운 축구생활이라고 네이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개입해야 되겠네 같은 일이면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 있어요 아마 뒷부분은 안 듣겠지 라고 해서 제가 당당히 영지 테일이 있지 여자들의 충고를 잘 들어야 돼 네 뒷부분은 안 듣겠지 듣는다 100% 장슬기 선수인데 참 좋더라고요 저보다 좋아요 이게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 같아요 팀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도 좀 알아서 얘기를 해보면 장슬기 선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다 얘도 많아요 응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 축덕숙덕에도 한번 어 나왔으면 좋겠다 품바꿀에도 한번 인터뷰해 주셨었는데 또 제 수수에도 한번 어 수수에도 한번 나가셨죠 아 그때 강사진에 저희 한번 모시고 어 그날 난리나는 거 아니에요? 뽕피디 진정한 멀티플레이예요 장슬기 선수 장슬기 선수 그날 스스로 왔을 때 내가 구경 갔어야 된대 5층으로 장슬기 선수가 오빠도 축구선수를 했다가 아버지도 아 아 뭐 이제 그만 했다고 했었는데 부상으로 네 하여튼 축구도 되게 잘하고 왼쪽 백 보는데 그렇죠 왼쪽 백 왼쪽 공격 공격 뭐 다 하죠 그리고 장슬기 선수 덕분에 사실은 우리는 월드컵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원정 우리 월드컵 이렇게 진출의 최종 예선 흐름을 보면 그 경기가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우리가 평양에서 암튼 북한과 조 1위를 다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었고 비기면은 골 득실로 인해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면은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후반 막판에 장슬기 선수가 통점골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월드컵 본선까지 가게 된거죠 장슬기 선수가 왔는데 고백했어요 슛은 아니었다고 그냥 찼는데 약간 슈터링처럼 들어갔는 골였네요 아 뭐 약간 그냥 뭐 그냥 찼대요 정가을 선수를 왜 들어갔던거에요 정가을 선수 좀 아쉽죠 지난 정가을 선수는 우리 여자축구의 황금세대라고 하는 그 맨 앞부분에 있는 선수죠 2009년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10년 전이네 2009년이군요 그럼요 그러네 10년 전 정가을 선수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었고 근데 지금 아무튼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판단으로는 경쟁에서 조금 밀렸다라고 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을 선수랑 밥은 먹어야겠네 정가을 선수를 울렸던 기억이 제가 나요 지난 월드컵 출정식 때 나쁜남자네 정찬선배가요? 파규원님께서 아 왜요? 무슨 스토리가 출정식 때 나쁜남자야 이상한게 전화보지 마세요 당시에 출정식에서 사회를 보였었고 지난 4년 전에 보셨었는데 정가을 선수한테 힘든점이 많았죠 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똥같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잘못했네 위원님이 톡 건드렸구만 아 잘못했지 질문 잘못하셨네 사실 어제도 오늘 저희가 이거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밤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어제 지금 대표팀의 주장인 조소연 선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밤에 이 친구들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월드컵이나 국제에 대한 굉장히 간절해요 그러니까 일면 뭐 남자 선수들에게도 월드컵은 간절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대체할 수 있는 프로리그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손흥민 선수에게도 월드컵은 간절하지만 프리미어리가 있어요 음 자기가 뛰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다른 데도 있단 말이죠 월드컵이 아니어도 물론 월드컵이 되게 크지만 근데 여자 선수들에게는 어 월드컵이 전부에요 음 그러니까 물론 WK리그가 있죠 있지만 뭐 이런 데 나와서 저희도 뭐 WK리그 많이 봐주세요 여자친구 많이 봐주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관심 갖기 어렵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런 데서 얘기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서 보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여자 월드컵이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보여줄 유일한 거의 창구에요 음 그래서 월드컵이 이 친구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팡 터져버려요 안에 있는게 서러움 어려움 어 이런 것들이 팡 터지는 데라서 그런거 살짝 건들면 물어요 그래서 물었구만 저는 좀 제일 좀 뭉클했던 어 인터뷰 중에 하나 장세기 선수하고 인터뷰였는데 장세기 선수는 그렇게 뭐 감동을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에요 왜 그렇게 월드컵이 간절해요 라고 했을 때 응원받고 싶어서요 아 목이 메이네 우시지 마 울지 마세요 사례가 그 장세기 선수의 워딩을 그대로 하면 물론 요즘에는 WK리그 현장에도 많이 와주세요 특히 인천현대제철 인천현대제철 에는 팬들이 많이 늘었어요 장세기 선수 팬끼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들 응원하러 오세요 근데 그런 어 경기장이 가득 찬 곳에서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해보고 싶어서 월드컵이 간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뭐 조금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정가을 선수 우은 장면이 협회에서도 여자 축구를 홍보하는 데 모멘텀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좀.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여자 축구 선수 등록 선수 수가 안 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확 낮춰야 돼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 내 딸 축구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으로 승부하자라는 걸로 약간 홍보의 모멘텀도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물론 어렵지만 어렵게 운동했지만 그런 얘기는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월드컵 때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제 우리 조조석 얘기하면서 멋있게 싸워라. 그리고 사실 상대가 되게 이게 쎄요.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굉장히 센 팀들이에요. 다 센 팀들인데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월드컵 나와가지고 약한 팀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좀 약한 팀하고 만나면 재미없지 않냐고. 멋있다. 이왕 싸우는 거 우리가 언제 월드컵 나가겠냐? 센 팀하고 싸우면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자세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무엇보다 그때 뭐 어제 출정식 하는 거 보니까 세리머니도 뭐 재밌게 보여주고 인캠 같은 걸로도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팀은 분위기는 진짜 좋아 보여요. 깨르르 깨르르 소리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그 되게 어려운 인터벌 훈련 이런 거 할 때도 애들 선수들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근데 더구나 다 오리니까요. 아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는 유일하게 우리 여자 축구 사상 처음입니다. 엄마 선수가 있습니다. 아 황보람 선수. 사실 저는 어제에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 재미있었던 장면이라고 하면은 황보람 선수가 아이랑 같이 나온 장면. 맞아요. 그거 여자 축구 선수들이 되게 간절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경력 단절인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워킹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운동 영역에서 되게 깨지기 어려웠던 장벽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여자 축구 선수들이 밥을 먹으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선수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예를 들면 미국에 프로 리그들이 있잖아요. 여자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이렇게 딱 경기 앞두고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경기 딱 앞둬서 프로 리그 할 때 이렇게 딱 나와서 한 번 똑같이 아이를 그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왜 우리는 결혼하면 선수들이 그만둬야 되냐. 자기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도 충분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례예요. 최근에 제가 지금 검색하다가 지금 말해야 될 거 빨리 말하고 끝내야 될 거 같아서 뭐 그렇게 하는데 미국 축구의 선수 중에 르루라는 선수가 만삭이 된 몸으로 팀 후연에 참가한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저? 그래요? 해도 돼요? 네. 뭐 괜찮대요. 그런 지식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게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갖고 막 기사를 쓸까 말까 만삭인 상태에서는 근데 운동 자체를 잘 안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만삭이라고 하기에는 좀 깜짝이야. 아 그래요?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셋을 있지만 만삭은 좀 알겠습니다. 여자 월드컵은 그 정도로 하고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K리그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라운드 경기 결과 일단 한번 쭉 얘기 좀 해주실래요? 수원과 울산의 경기는 울산이 3대1로 이겼고요. 전북과 제주의 경기는 전북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와 인천의 경기는 대구가 2대1로 이겼고 경남과 포항의 경기는 포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성남과 강원의 경기도 2대1로 강원의 승리로 끝이 났고 상주와 서울의 경기는 서울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일단 어느 경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굵직한 이슈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결과는 다 아실 테니까. 울산 경기 때 벤투 감독이 갔다며 누구 보러 갔을까요? 골고루 보러 갔겠죠? 우리 벤투 씨 누구 보러 갔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울산이 선수층도 두껍고 핫하잖아요. 그리고 1위 팀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가 예전에 박주호 선수 한번 올라갔다든지 빼고는 딱히 없어서 아마 울산 선수들을 위주로 보지 않았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김도훈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즌 초에 김인성 김보경 박주호 등을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벤투 감독 왔다는 얘기 듣고는 전원을 추천한다. 외국인 선수도? 전원을 저는 월성 뭐 잘하니까 네 뭐 저는 근데 김보경 선수는 암튼 뭐 좀 다른 캐릭터 이어서 우리 현재 대표팀에 없는 캐릭터여서 쓰려는 목적이 좀 확실해야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최전방과의 그런 조합도 근데 여튼간에 굉장한 보는 즐거움을 주는 선수이면 분명합니다. 잘 맞았을 때 세레머니도 재밌게 잘하고 있고 윤현성 같은 경우도 중앙수비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키리그에서 손꼽을 수 있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독일을 막았던 선수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김민재 선수 김영권 선수 중앙 풀백 중앙 수비수 말고는 대체 자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윤현성 선수 같은 선수도 잘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독일전에서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김영권 선수하고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어떻게 울산이 전북의 우승 레이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어렵긴 한데 지금 추세면 어느 정도 해보면 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울산 전북 이 둘 팀 빼고도 서울이랑 대구가 어떻게 또 사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확실한 건 전북의 일강체제는 깨진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아요 저는 대구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솔직히 멋있었던 팀을 꼽으라면 대구 온몸으로 막아내던 수비 장면 그 선수 정태욱 선수 네 맞아요 몇 번을 막 막던데 몸으로 저는 그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축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공 하나를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팬들은 열광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다시 선수는 진짜 내가 콧뼈가 부러지더라도 경기 한 경기가 너무 간절하고 이 한 골이 너무 간절한 상태로 경기를 뛰는 것 이게 저는 다소 정태욱 선수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솔직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20세 월드컵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지만 피지컬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대표팀 같은 데서는 그렇게 후보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나 이런 점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인데 그런 거를 상쇄하기도 남는 감동을 줬다고 저는 봐요 그 경기장에 오셨던 분들은 정태욱 선수의 패기 안 되게 어려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축구의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플레이를 보면 예를 들면 되게 볼을 잘 차고 예쁘게 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시기에 탁 티키타카 하고 패스 잘 주고 기술적으로 뛰어나오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추직 막 달리고 어디 한번 터져야 되고 막 붐대 감고 막 몸 던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좀 후자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막 던지고 몸 던지고 그리고 가끔씩은 저도 이렇게 매 주말마다 K리그를 중계도 하고 보러 가지만 그런 감동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진짜 힘들겠지만 막 던지고 이럴 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 와 그래 그렇죠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고 자 지금 또 울산은 그렇고 전북은 그렇고 대구는 대구하고 경남은데 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찔에 오늘 밤에 울산하고 전북은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 경남은 사실 방송에 나갈 때쯤에 이제 결과가 아마 나왔을 텐데 경남은 조금 어렵지 않아요? 대구하고 경남이 마지막 좀 극적인 승부를 좀 해야 대구도 저도 어제 저기 우리 조사장님하고 또 통화를 했었는데 봤더니 통화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통화가 잘 안 돼요 사실 조사장님하고는 만나야지 좀 해석력이 조금 더 일단은 열심히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돼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일단 저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받자마자 당신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 지난주에 그 심판 거 봤나? 심판 아이고야 25분을 얘기하시는데 골자를 잘 모르겠어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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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시는 거지? 통화 통화는 어려운 걸로 네 아 근데 대구는 진짜 한 번 가야 되는데 네 갔다 오세요 얼른 좋아요 꼭 오라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 서울은 되게 잘해요 서울의 힘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서울이 아마 올 시즌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룬 팀 그니까요 작년에 막 플레이오프 하고 막 이랬는데 그치 설마 원래 베풀 했었죠 네 어떡해요 서울 이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최용수 감독의 힘이에요? 아니면 뭐 갑자기 선수들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최용수 감독의 힘이 저는 뭐 당연히 크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박주영 선수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박주영 선수가 굉장히 성숙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경기장 안팎에서 뭐 아무튼 최근에 뭐 아주 멋진 프리킥골도 보여줬고요 본인이 노린 건 아니라고 또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베테랑이 그라운드 안에서 제 몫을 해낼 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베테랑이 경기장 밖에서만 역할을 하면 사실 팀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일단은 잘 맞고 있는데 그 시즌은 기니까요 좀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대체할 선수가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은 좀 기대가 돼요 그 김주성 선수 지금 20세 월드컵 팀에 있는 김주성 선수가 최용수 감독이 굉장히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수비수인데 이 친구가 후반기에 20세 월드컵에서 분명히 성장을 할 테고 그 친구가 성장을 해서 후반기 서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점점 더 저도 이렇게 좀 선명해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 진짜 리더가 중요하구나 팀이나 우리도 회사도 그렇지만 사장님, CEO, 팀장 리더에 따라서 팀이 확실히 바뀔 수 있구나 축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축구에서도 지켜보고 있지만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저프를 어떻게 바꿔냈는지 바르데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어떻게 바꿔냈는지 혹은 반대로 퍼거슨 감독이 떠난 다음에 맨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혹은 물론 서울의 전임 감독들이 다 문제였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팀의 장악력이라든지 실패했을 때 팀이 무너졌고 근데 사실 지금 물론 페시치도 들어갔고 오스마르도 돌아갔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급격한 대단한 변화나 선수단이 있다라고 보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팀을 바꿔냈는 거 보면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하구나 최용수 감독도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 서울을 서울 2012년에 진짜 승점 90점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40경기쯤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의 최용수 감독과는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주영민 팀장 나왔을 때도 리더론 얘기하다가 나왔던 건데 최근에 리더론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인데 저도 어디서 읽은 건데 리더는 이끌기보다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수익적 리더십매 리더스 헬프 아더스 석시드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리더 그러니까 우리 팀원의 성공 개개인의 성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최근에는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주바페도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옛날 축구 선수 누구 알아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바라드나 펠레 베켄바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베켄바오는 수비수이긴 하지만 대개 보면 매우 스타나 매우 공격수 들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축구들은 한 명이 개인이 팀의 운명을 바꿔냈었어요 그것은 지금보다는 덜 조직적이었고 덜 전수적이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 물론 프레킥 장면이기도 하지만 마라도나가 벨기에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월드컵전에서 벨기를 만났을 때 다 지치고 여섯 명을 앞두고 탁 볼을 잡고 있는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을 다 제쳤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요 실제로 잉글랜드전에서 그렇게 제치는 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축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죠 만약에 메시나 호날두가 볼을 잡고 드리블을 치려고 하는데 1대1로 사람들이 수비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전술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누군가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이 이겨야 되고 전체적인 조직과 전술이 상대를 앞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고 조율하는 감독이 중요하고 그 감독은 옛날처럼 이렇게 권위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그래서 점점 이런 게 감독이 중요한 시대 감독의 전술이나 리더십의 어떤 변화도 있는데 그런 게 진짜 캐릭터를 봐도 중요하구나 감독 하나 예를 들면 전복도 지금 사실 약간 좀 과도기를 겪는 거 저는 모라이스 감독이 잘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최강희 감독의 리더십이 그동안 오래 오다가 교체기에 겪는 생체기 같은 경우죠 감독이 진짜 중요하구나 사실 전복도 영입이 안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승 멤버에 플러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적응하는 기간이겠죠 선수도 감독도 서로에게 맞춰가는 시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되고 뭐 또 K리그에서 혹시 다른 팀 얘기를 좀 해볼 팀이 있나요? 이슈 중심으로 해서? 음 뭐 강원이 조금씩 조금씩 저는 김병수 감독의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강원도 처음에 용병 문제도 좀 있고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응원하게 되는 지도자예요 분명히 한국 축구 한국 축구의 다양한 색깔을 위해서 그래도 감독이 팀에 미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인천도 물론 뭐 유상철 감독이 와서 첫 경기였지만 선수들이 경기도 졌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는 그래도 다시 한 번 그래도 인천 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엄청 공격적으로 좀 변했던데요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에는 제대로 된 공격을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대구와의 경계에서는 기존에는 유상 감독이 조금 좀 그런 스타일이죠 좀 그 닫고 그러니까 좀 잠그고 하는 스타일 그리고 감독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김기동 감독은 경기동 감독 자체가 볼만해요 테크니컬 존에서 어떤 모습을 벌어지고 있는지가 볼만해요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네 경기째 연승이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감독 교체 효과라고 하는 거는 국내외에 다 있어요 유럽에서 영국에서는 마술 지팡이라고 하고 지팡이를 누가 진 사람이 바뀌면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막 각성하고 이래서 변한다는 얘기인데 뭐 감독 교체 효과가 있어서 지금 사형생하는 건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컬러 자체가 되게 재밌게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게 좀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케이니가 한번 이야기 해보고 오늘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네요 추억하면 되겠네 네 그럼 요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다음 주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덕과 추가일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6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